무엇이나 집에서 랩하고 있어 사랑을 서는 데서 만나서는 데서 모두 여간 대들과 날수록 간절한 친구 사랑을 서는 데서 만나서는 데서 만나서 사랑을 남으러 구울 수 없어 아이고 이것도 있다 해야 돼 이거 넌 달게 밖에서 어떤 것이 내게 때로침내고 사랑을 버릴 수 없어 하늘이야 이건 한 번만 안 믿으면서 해 이 사람 도저히 떠날 수 없어 고소하오 우유의 느낌은 아파바해도 하루 넘지 다위라 믿으면 저 칼에다 선택한 내가 너무 미워 너나 주로 봐 얘 넌 지켜낸 거야 얘 난 생각하지 마 너를 지켜봐 사랑을 서는 데서 만나서는 데서 모두 여간 대들과 날수록 간절한 친구 서로 내 사랑을 원해도 해 주실 것 없는 것 같아 내 사랑 넌 아무런 보일 수 없어 엉덩이 해달래는데 큰일이네 나 맘 밝게 밖에서 어떤 것이 내게 내려친 데도 사랑을 버릴 수 없어 하늘이야 이번 한 번만 안 믿으면서 해 이 사람 도저히 살았어 떠날 수 없어 넌 조금만 더 기다려야만 했던 거야 이 며칠 모르고 만나자 정해서 사랑이라 믿으면서 몰라 몰라 하지만 사랑하고 있잖아 이 세상 끝까지 난 너를 지켜낸 거야 너를 사랑해 무언가 생각하지 마 오로지 사람만 생각할 거 아니야 너를 지켜봐 너를 지켜봐 지켜봐 이제 고마워요 이제 한 해 한 해 틀리다고 우리 단장언니가 그러더만은 이제 한 해 한 해 틀리다고 내년에는 이것도 못할 수 있어 숨이 꼬딱꼬딱 넘어가게 생겼네 아니 근데 우리 73년생 어딘봐 여기 가지마 나 지금 너무 먹어 언니 막내 동생 막내 동생 가면서 그러면 어? 비가 온다? 그래 나는 저 우리 저기 특히 우리 밖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흐뭇한 얼굴로 나를 민소를 짓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단을 씩만 팔아줘 여팔라고 했는데 아우 됐어 이러면 확 죽여버릴게 내가 하죠 저 호수에 내가 발로 뻥 차버릴게 어저께도 내가 두 명 넣어놨거든 여태 안 꺼내줘서 내가 꼬라지 넣어가지고 그 돈 만 원이 뭐시라고 얘네들 지금 해기하고 반성하고 지금 반성분을 못쓰겠구나 야 이따 가봐봐 두 명 있을 거에요 내가 담궈놨어 여태 두 명 서른 세십 명 이쁘더라 이쁘더라 네 옷을 안 먹어 어 그럼 아니 그리고 저희들이 엿만 파는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언니들 엿 팔아진다니까 얼른 가봐 칫솔 치약 뭐 아까 나 차에 잠깐 누워있는데 어떤 언니들이 후크 사가면서 자기 일행한테 선전을 하던만 너무 좋다고 후크가 뭐냐면 붙이는 거에요 잘 안 떨어진 후크 칫솔 치약 뭐 우리 패드 내가 사실 지금 엉덩 우리 저 부산아가씨 저 공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다 하하하하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북분자젤리 주머니 하나씩 넣고 다니시면 좋다고 그래요 우리 골프 치시는 분이 올라오지 마세요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하하하하 내 각오를 말하지 마라. 이 노래지. 내 각오를 말하지 마라. 바람처럼 살아라. 언젠가는 너무나 사랑해. 기대가 있을 것 같아.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. 그 누구도 말하지 마라. 내 인생의 괴로운 숫자 속일 거야. 내 인생의 괴로운 숫자. 상금 갖고 계신 분들 불편할까봐. 앞에 자리 비어났어요. 앞에 계시죠? 여기 상어까지 거뜬히 꽂힙니다. 아주머님. 아주머님 혹시 근무에 돈 없어요? 언젠가는 가시게. 너도 나처럼. 혐오할 때가 있습니다. 지난 세월에. 원망이 말자.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당해요? 지랄하고 어디서. 술을 쓰고 있어. 내 인생의 서로. 숫자 속일 거야. 내가. 내 인생의 괴로운 숫자 속일 거야. 언니 73년생이면 버리고 가. 어디 가시기 전에 하자지. 아주머님. 내 인생은. 멀어지 마고. 도시면서 살겠다. 오토 오토. 언제나는. 맘먹은 대로 행복한 이승한 산나는 다시 그날 가나고 웃다가 웃는 거라고 굽고 도는 면은 이제 희망하는 걸 이른 해가 될까 자 계속해서 부여일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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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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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는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페리프 음원이라고 해요. 이런 거 참 감독님 혹시 변태는 아니죠? 왜 그 이쁜 애들 다리는 안 잡고 여기도 같이 찍어 이게 너무 하면 그날 자다가 지가 와 지가 와 전이 놀랬어 베이베 댓글이 5천 개씩 그거 섹시하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거 섹시하게 뭐 하냐 하면 재미없잖아 우리 예생망은 내 곁들면 날 죽일라 그러거든 몽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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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기스칸 뭐요? 야 전 세계 각국 이름이 다 나와 몽골? 징기스칸 징기스칸 거기는 징기스칸 후회고 몽골에서도 나를 좋아한다고요? 징기스칸 한국에서 애가 인기고 같구나 에코 놓치마 에코 놓치마 내 would 오오오오 내иб 티치칸 내인 nas이 대단해 그러고 꺄 하하하하하하 halt 뭐야? 아 그 뒤와? 아 눈물 나지 이뻤어? 이뻤어? 오 베이비 베이비 오 허니 다시 잠깐 빌려주세요 오 허니 오 허니 오 허니 오 허니 오 허니 내 창가에 슬픈 건더 혼자 몰래 울고 말해 그 집안 꽃잎을 몇 시간 못 울러 버렸어 물을 아가 자자고 말해 그 집안 태궈로 온 엔탈 아픔만 밀려와 눈물지면 돌아가시네 이 집안 이젠 다시 다시 더 많은 생각을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갈 시간인걸 이젠 다시 다시 우울지도 말아야지 어마터를 잊어라 슬픈 기안인걸 그 집안 그 집안 그 그 날 아직 떠날 수 없어 그 집안 그 그 그 그 그 그 나 이제 하시네 하시네 널 어느 생각 널 알았지 고불하고 시끄럽게 지나갈 시간인걸 이제 하시네 하시네 우치고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었던 싶은 기억인걸 그지마 두두 난 아직 넌 아쉬웠어 그지마 두두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지마 두두 난 아직 넌 아쉬웠어 눈물속에 서성이네 그지마 혈연 인상 앤디 디스크 끄고 야 누가 뭐 저기 당장은 앉잖아 나는 내가 운전을 오래 해서 그런가봐 남이 운전하는걸 못하겠죠 운전자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 잡고 옆에 앉아갖고 무회전 자회전 잔소리하고 앉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뭐 좋아하시는 노래 없어요? 그래요 고마워 나 시킬까봐 사실 속으로 그냥 조마조마 했어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아이고 나 이거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았죠 나도 나도 우리 우리 그러고 이거 기분이 언니 귀엽지 근데 나 이렇게 보면 나 죽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빠 나도 오빠 나도 나 나한테 어? 나 오늘 저렇게 잘해 나 오늘 저렇게 잘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오빠 여쭌 받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합니다 하하하하 미안합니다 근데 나 먹물같아 살아? 하하하하 내가 이쪽 보고 이거 할 줄 알아요? 저쪽 보고 할 줄 알아요? 내가 저쪽 보고 할 줄 알아요? 저쪽 보고 할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커졌어 우리가 왜 이렇게 커졌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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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람이 멍을 가가요 해가 유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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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